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또 창부탈영 오늘은 가사가 삼성옥수 부여잡고 만단정의 어제런듯 조물이 희귀하여 이별될 줄 이라 알리 오늘은 이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삼성옥수는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말하는 거죠 만단정의 가지가지 정서와 회포 조물은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먼저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삼성옥수 부여잡고 만단정의 어제런듯 조물이 식기하여 이별될 줄 이라 알리 이리 생각 철이 국리 생각 끝에 한숨일세 얄밉고도 아쉬웁고 분하고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 흐름결을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얼씨구나 좋구나 지와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거 한 장단씩 끊어서 이것도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지요 삼성옥수 부여잡고 시작 삼성옥수 부여잡고 삼성옥수 부여잡고 시작 삼성옥수 부여잡고 만단정의 어제런듯 만단정의 어제런듯 만단정의 어제런듯 조물이 식기하여 시작 조물이 식기하여 시작 조물이 식기하여 시작 조물이 식기하여 이별 될 줄니랄리 이별 될 줄니랄리 이별 될 줄니랄리 이리 생각 처리 국리 시작 이리 생각 처리 국리 이리 생각 처리 국리 시작 생각 끝에 한숨일세 생각 끝에 한숨일세 얄밉고도 아쉬웁고 시작 얄밉고도 아쉬웁고 얄밉고도 아쉬웁고 시작 분하고도 그리워라 분하고도 그리워라 분하고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쥐를 잡고 시작 아픈 가슴을 움켜쥐를 잡고 시작 아픈 가슴을 움켜쥐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하시자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제 두 장단씩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반청에 오제련듯이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반청에 오제련듯이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반청에 오제련듯이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단청에 오제련듯이 조무리시기하여 이별될 줄니라 조무리시기하여 이별될 줄니라 이리 생각 저리 궁리 생각 끝에 한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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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밉고도 아쉬웠고 분하고도 그리워라 얄밉고도 아쉬웠고 분하고도 그리워라 분하고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시작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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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알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사부터 연결해서 아니 자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탄정에 어제렌듯 조물이시기하여 이별될 줄니라 알리 이리 생각 처리국니 생각 끝에 한숨일세 얄밉고도 아쉬웃고 분하고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삼사목수 부여잡고 이거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